안녕하세요. 주니얼 타임스 사이언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Interstellar Asteroid Discovered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interstellar 이렇게 하면은 그런 우주 공간에서의 여러가지 별, 물이 항상 그런 천체 사이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성간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그냥 우주 공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천체 사이에 있는 Asteroid는 소행성이 되겠죠.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The first interstellar asteroid known to science has been observed by astronomers. 네, 일단 그 과학, astronomers라는 건 천문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과학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습기견이 많이 알려져 있는 첫 번째 천체관 소행성이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The object is designated A-2017U1 was spotted by telescopes traveling at an average speed of 26.17km per second. 자, 이름을 일단 일명 A-2017U1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이제 지정된 이 물체, 이 천체는 발견이 된 것이죠.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딱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텔레스콥으로 당연히 완공으로 했는데, 초당 26.17km의 평균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그죠. However, due to its faint presence and instruments, it is unlikely that any detailed research can be completed before the object lives or detection range.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착은 분명히 됐어요. 어, 저기 그저 에스트레이드가 있구나. 포착은 됐지만, 아주 희미한 어떤 존재감이에요. 이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치했지만, 이 망원경인 이런 기구에 포착된 건 아주 희미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체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자세한 정보가 이제 다 우리가 컴플릿해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특히 뭐 하기 전에, 이 발견된 전체가 지구의 입장에서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range, 그 범위를 넘어서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또 딴 데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기 전에, 얘를 잘 분석해서 컴플릿하기에는 좀 모자랄 것 같다. 너무 희미하다라는 거죠. As such, 그에 따라서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scientists are rushing to learn as much as they can before this happens.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즉 지구의 detection range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급하게 빨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수 있을 때, 포착했을 때 빨리 연구를 하자. 이렇게 굉장히 바쁘다라는 거죠. Asteroids are usually confined to their own systems and are usually caught in orbit around a star. 자 그러면 Asteroid가 뭐냐, 소인성이라는 게 뭐냐. 대개는 자기들, 그들만의 그 어떤 시스템에 이제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 별 주변을 그 궤도를 도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있는데요. However, this Asteroid has exotic origins beyond our solar system. 이게 이제 일반적인 Asteroid의 특성인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포착한 A2017U1이라는 이 Asteroid는요. 굉장히 어떤 이국적인 그 기원을 갖고 있다가, 우리의 태양계를 벗어난, 딴 데서 온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의 운행으로 되는 성격하고는 좀 달라 보인다는 거죠. scientists are still unsure as to the exact origins of this Asteroid. 그래서 도대체 이 소인성이 어디서 온 걸까?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조차, astronomers조차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But they know that it similarly came from the direction of constellation Lyra. 우리가 이제 천체 자리를 얘기할 때, constellation이라고 하는데 성운은 뭐 우리 말로 하면 검은고 자리, Lyra, 그죠? 그래서 Lyra를 탄다고 할 때, 그래서 이 검은고 자리의 그 별자리, 거기에 방향에서 온 것으로 있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얘가 어디서 왔다는 채지만, 아마도 저쪽 별자리에서 온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what they have also discovered 또한 발견한 것은 뭐냐면 it's very small, it's a lone traveler between stars.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확실한 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별들 사이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 약간 한 일종의 loner, 혼자서 떠돌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다른 Asteroid와 차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Astronomers hope that the study of the object will shed further light on this rare phenomenon. 하지만 이거가 이제 이 Asteroid가 이렇게 lone traveler든 뭐 어디서 왔건, 컨슬레이션 Lyra에서 왔건 이러한 이 소인성 자체를 보는 게 굉장히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물체를 갖다가 연구를 하는 것이 이러한 아주 보기 드문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앞으로 더 밝혀줄 것이다. 어떤 우리에게 좀 알려줄 일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거를 알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They also hope that adequate measures can be established in the highly likely event of future objects appearing.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천체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사건, 아주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가운데 아주 적절한 측정 방식 같은 게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뭐든지 처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거를 그 지식 위에다 빌드업 해가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번 writing practice 한번 해볼까요? 과학자들은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들이 알 수 있는 가능한 한 아주 급하게 빨리빨리 알아가자. 라고 하고 있다. 라는 게 우리가 아까 초반에 나왔었죠. 그래서 지구에서 detection 할 수 있는 그 범위, range를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얼른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해서 정보를 수집하자라는 거였습니다. scientists are 우리말로 앞다투어 한다라고 하는데 앞다투다라는 말을 서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직역하지가 않고 영어로는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다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rushing인데요. 그래서 are rushing 이렇게 썼습니다. rushing to learn. learn이라는 거는 뭔가를 알아내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know도 있겠지만 배우는 거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뭐하기 전에 가능하나 많이, 가능하나 많이 부터 써볼까요? as much as they can, 그쵸? as much as possible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주어, 동사 이렇게 써서 가능하나 많이, 알겠죠? 뭐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 문장에 그 앞에 있었던 sentence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것이 돌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전에 그쵸? 떠나기 전에 가능한 한 급하게 빨리빨리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OK,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